숨는다고 그 높은 데서 풀쩍 뛰어내려는 사람이 어딨어? 난 사람 아니잖아. 난 괜찮은데 왜 놀래고 쫓아왔어? 방금 꼬리도 봤는데 내가 왜 그랬지? 이건 뭐야? 간판이네? 뛰어내리다 걸려서 부숴줬어. 뭐? 이거 왜 이래? 걸려서 긁혔어. 괜찮아. 그러자 또 온다. 나 또 숨을게. 그냥 여기 있어. 숨을 필요 없어. 백몬! 너 뭐야? 무슨... 쟤랑 다시 여기서 지내는 거니? 아니 쟤 보내긴 했었던 거야? 내가 다시 찾아가서 잡았어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어야 돼. 그랬니? 넌 나한테 올 생각도 없었던 거네. 지금은 누나한테 못 가. 이제는 오해라고 변명도 안 하네. 너... 쟤 좋아하니? 나 미호랑 같이 있어야 돼. 그러기로 약속했어. 고마워. 나이 비교해. 그거 왜 이러는 거야? 내가 사랑을 죽을 거야. 너가 나 telediat으로? 너땜에 그런거 아니야 누나한테 더이상 거짓말하기 싫어서 그런거야. 너 옆에 있으면서 붙잡고 있으면 누나한테 나쁜 놈이니까. 나 원래 나쁜 놈인데 착한 놈 아닌데. 나는 원래 약속같은거 잘 지키는 놈도 아닌데. 어쩌다 너랑 깰 수 없는 약속같은건 해가지고. 나는 웃는 표정이 햇살보다 눈부셔. 나는 웃는 표정이 햇살보다 눈부셔. 나는 가지고 있구나. 나는 웃는 표정이 햇살보다 좋지 않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